저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첫 서브 짧게 들어갔었는데요 위주로 경기를 이끌어 갈 것 같아요 짧은 서브 이후에 4&플릭 이제 좋은 서브가 있었고 이제는 국군 측분대 서브였습니다 예 포인트 양 팀 간의 조합이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신 종목 4 맞습니다 그 4 4 나아요 좋습니다 예 예 5 백현대 좋은 우름 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4 접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또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장아제 입니다 4 4 자 이번에는 추구 받을 건 받고 있는 작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부 나갔다 비가 구사는 바다 플리 예 이번에도 야 딱 구역 4 성공해내는 장아제입니다 받아 내야 됩니다 김대원 선수 예 5 excellent 5 뭐 야 예 9 염 코스 보내는 겁니다 예 5 자박 정거의 버라 스입니다 10대 7 네 아무도 받을 수 아 예 자 이게 한점 찼네요 자 더군다나 거기 빈거 박정우는 또 같은 팀에 또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듀스까지 허용한 박정우 장한재 네 그러나 역시 박정우의 서브 역 김대우의 서브 국군체육부대 네 공선도 또 반대쪽에서는 겹치고 12대 12 자 랠리 끝에 박정우 시각까지 하나 사용을 했던 박정우 장한재인데요 아 끝났어요 가게빈의 서브 섭 congregation 세vo 스톱 극 음 꾸장 야 prés 있 Astra 으 으 pump uns 아 이번엔 걸렸군요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구요 박지원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 박지원은 못받았어 서브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좋네요 리시 밀었습니다 4 5 대 4 네 좋습니다 장한재 서브 김대호가 살짝 눈치도 채고 있었습니다만 엣지가 됐습니다 아 이번 네 아 아 네 아 아 매치 포인트가 됐어요 아 나가버리고 좋습니다 홍보수 아 가 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